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이 좀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왠지 한글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기 영어를 즉석에 좀 번역 드릴게요 잘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참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트랜스막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트랜스막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방화구의 생김새를 다른 방화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트랜스막 그냥 보통 많은 게이머들이 특히 MMORPG에는 그런 트랜스막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그냥 플레이어들이 그런 시스템 참 오래전부터 번지한테 부탁했죠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 지금 그 통사가 제대로 온 통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시스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냥 저걸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냥 저걸 잡아야 돼요 그거 하면서 Synth Strand 이라는 아이템을 받을 거예요 그 아이템으로 현상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현상금으로 Synth Chord이라는 아이템을 받을 거예요 그 Synth Chord는 타비인은 룸에서 Synth Weaver으로 바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거로 트랜스막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컬렉션에 있는 거 그냥 유니버셜 아머 오너먼트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장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빠빠빠빠빵 오케이 그리고 그 Synth 젠드는 아마 50개를 필요해요 그 50개가 있으면 그런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그 현상금을 그 현상금을 그냥 모든 액티비티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격전에서 실혈장, 갬빗, 아니면 그냥 레이드, 던전, 아니면 그냥 무슨 행성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해야 하는지 여기 볼 수 있네요 그냥 공격전에서 그냥 플레이리스트 공격전을 해야 하고 무슨 특별한 습클래스로 무슨 특별한 습클래스로 아니면 그냥 방언전에도 그거 무슨 포인트를 받아야 돼요 음.. 실은의 장에서 점령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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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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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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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그거 어거 해야 되죠 아니면 그냥 얌.. 음.. 어떤 무슨 특별한 데미지 데미지로 적을 잡아야 돼요 겜밋에서 그냥 블록커? 그 작은 겜밋 할 때 떨어지는 작은 아이템으로 그냥 다른 팀에게 무슨 적을 보낼 수 있죠 그거 해야 하고 아니면 그냥 그 버스를 잡아야 되요 그리고 행성에서는 나잇메어 그거는 악몽? 악몽? 나쁜 꿈? 네 나잇메어 한스는 그거는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탈이인 것이 아니에요? 탈이 있는 적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무슨 버스? 아니면 그 드리밍 시티 꿈의 도시든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진짜 왜 한글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리고 뭐 레이드도 마지막 버스를 잡거나 아니면 던젠버스도 잡으면 돼요 아니면 그냥 그런 시공, 꿈의 기공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틀린 형상금을 샀으면 그거 없을 때 사용했던 Synth Strand 좀 더 들어봐라요 그거는 여기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시스템이 좀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할수록 Synth Weave는 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클라스별 시즌별 시즌별 10개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다음 시즌에는 20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개 방화구를 유니버셜 장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쉽게 시즌마다 쉽게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는 뭐 네 네네네네 네네네 오케이 여기에는 무슨 예외가 있다고 해요 아 오케이 그 장식은 전설방화구에야 그 장식은 전설방화구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엑소틱 방화구는 다른 전설방화구의 장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엑소틱 방화구는 계속 똑같은 장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예외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무슨 테크니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아픈 시즌은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격전 방화구를 장식으로 만들면 그 장식이 공격전 방화구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 바꿀 거예요 그건 그냥 공격전, 실현화장, 아이런 배너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앞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그 Synthwave는 뭐 에바베스트웨이도 살 수 있어요 한 개는 300실바 다섯 개는 1000실바 그거는 만 원인가요? 이건 10유로? 그거는 엄청 비싼데 그럼 우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좀 비싸네 좀 비싸죠? 그리고 안뇨도 좀 바꿀 거예요 시스템 바꿀 거예요 앞으로는 그 안뇨들이 다 지금의 안뇨들이 다 깔아 버려도 돼요 왜냐면 앞으로는 그거는 약간 약간 고주 제품 고주 제품처럼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안뇨를 방학 후 다섯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2500 글리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좋은 시스템인데요 근데 안뇨가 더 비싸질 거예요 요즘은 40 브라이터스죠? 앞으로는 300이에요 그거는 좀 엄청 비싼데? 그 가루는 40은 괜찮은데 300 가루가 좀 진짜 많아요 그건 좀 좀 어이없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다요 네 제 말씀을 다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영상 밑에 링크를 놓을 거예요 아마 그 한글 번역이 나온 다음에 이거 한번 자세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더 자세히 이거 읽고 싶다면 말해요 네 그럼 바이바이